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국악그룹 동화에서 동화같은 음악을 연주하고 있는 피아노 연주자 오영진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들으실 부분은 혹시 꼭꼭 숨어라 네 좋습니다 방금 저희가 같이 부른 숨바꼭질 어렸을 때 많이 있던 숨바꼭질 놀이 있잖아요 이 곡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곡인데요 중간에 이제 해금 연주자님을 기준으로 들릴 거예요 그때 같이 따라 불러주시면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동화의 숨바꼭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언니 이번에는 언니가 봐 좋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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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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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확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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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